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연속됩니다. 거짓을 참으로 우기는 이야기나 뻔히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요지부동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넘어서 정부주도 성장으로 큰 정부, 거대정부를 외칠수록 곧바로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쓸데없는 짓은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어느 사이엔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유행하던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이란 단어는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 용어 대신에 설며시 등장한 것이 정부주도 성장이란 것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월평균 10만 382명의 신규 취업자가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 공공부분이 6만 2,501명으로 무려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성장률 3.1% 가운데서 정부 예산으로 지탱된 성장률이 25%에 속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금을 뿌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뿌려서 성장률 유지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같은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성장기율은 2011년도의 0%였습니다. 민간이 모든 성장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7년이 되면 0.8%를 경제성장률 가운데 0.8%를 정부가 맡아서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0.8%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입니다. 민간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건건히 국가경제를 꾸려가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더 거두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은 쓸 돈이 줄어듭니다. 이른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쓰러가 버림으로써 민간이 쓸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뿌려서 경제를 움직이는 이른바 정부 주도 성장은 세금 주도 성장은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지속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생산성 문제입니다.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에 생산한 데 투입되는 시간은 26.8시간입니다. 반면에 현대자동차의 인도, 첸나이 공장은 17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울산의 차를 한 대 만드는 동안에 첸나이에서는 1.57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제 인정, 파업 중 대체 근로 인정, 임금 단체 교습 주기 차이, 차종별 유연 생산 등 모든 면에서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은 인도 첸나이 공장에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인건비 평균값은 독일을 뛰어넘어서 초고비용 구조가 정착됐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완성차 5사 평균 임금은 9,072만원입니다. 도요타 7,800만원, 폭스바겐 8,300만원입니다.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고인금 구조 때문에 울산 공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대 기아자동차 역시 해외 생산 물량을 가져다가 국내에 판매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국이 외국에 일자리를 수출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쟁의 썬 맛을 얼마 가지 않아서 볼 것으로 봅니다. 이미 2025년부터는 전기차가 대세를 차지하면서 현대 울산 공장의 인력 가운데 40%를 감원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11년체 대학 등록금 규제입니다. 동결입니다.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가 동결, 가격 규제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격 통제, 가격 규제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크지만 해당 산업을 초토화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등록금 동결은 2008년에 시작되어서 지금 11년체를 맡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 제도가 실시될 때만 하더라도 급등한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격 통제가 실시되고 나면 누구도 이를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가격 통제는 해당 산업에 큰 부작용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대학의 경쟁력 하락 문제가 가격 통제에도 크게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들고 대학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이 약간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대학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두 분입니다. 11월 28일에 방송된 세금 쇼크를 보고 SH님은 말도 안되게 터무니없는 세금 정책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아저위님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냈습니다.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남는 것이 없어서 일하라고 하는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었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나 가팔라서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얻어야 되고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상당 기간 동안 변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경기를 더 죽이는 정책입니다. 결국 국민이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를 통해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들은 공식적인 속상에서 고려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SH님과 이와저위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댓글이나 질문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와 관련된 많은 것을 배우시고 또 제가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공병호 자기경영 채널을 이용하시면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섭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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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